이거 지금 싸우면 되게 좋아 지금 나 개쩔거든? 미치? 일단 저희 팀원분들 세 분이 샌드박스기 때문에 일단 샌드박스 형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말자랑 말파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패시브가 둘 다 쉴드 생기는 거라서 좀 야무지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때려줘야 되긴 하는데 저기 시간 지나면 다시 생기니까 일단 앞에서 아 내 대포 이걸 역갱을 당한다고? 이건 따고 죽어도 이득이에요 근데 안 죽었죠? 개이득 따고 죽어도 개이득인게 이거는 라인이 보면은 그냥 라인 박히는 거라 일단 풀은 있다고 알려주고 탈체는 없죠 나이스 나이스 확실했다 진짜 이제 말자가 6렙 되면은 갱의 이식을 좀 세게 해야 되거든요 6렙부터는 진짜 갱이 엄청 갱홍이 엄청 좋은 챔피언이라 6렙 전에는 그래서 신나게 이렇게 압박할 수 있죠 지금은 그냥 계속 사려줘야 돼 좀 이렇게 라인만 밀고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게 이게 어 리신 보인다 어 뭐야 리신이 보일 때까진 조심해줘야 돼 이게 징크스가 타워 미는 게 좀 빨라서 봐줘야 되기도 하고 말자가 안 보이긴 하지만 말자는 미드고 그래서 저는 미드를 살짝 볼게요 미아 찍어주고 으어 아 진짜 너무 야무졌다 당해버렸다 그 조합에 당해버렸다 이거는 그냥 여기 무빙한 순간은 뒤졌어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개빡세 이거는 안되겠다 가야겠어 수호는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간다 말자를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 고치를 그걸 못 맞춘다고? 너무 아쉬운데 아니 저 가만히 있는 아니 뚜벅뚜벅 걸어오는 걸 못 맞춰네 나 가고 있는데 조금 버틸 수 있나 이거? 버티겠다 야 차나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네 수고하시고요 일단 수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를 물어도 위험요소가 별로 없죠 레넥톤 W를 맡든 쓰레쉬 그랩을 맡든 말자 공을 맡든 탄만 막아주고 이거 말자가 미드 받을 거고 일단 우리팀이 용을 알아서 먹을 거고 리신아 아직도 안 태어났고 바로 위쪽 뛰어주면서 탑1차를 막도록 할게요 그냥 이겨버렸죠 아! 아! 죽었다! 아 큰일 났다 아 리신 본순간 죽었네 아! 안 돼! 아 뭔가 느낌 쎄했다 진짜 아 이거 나의 실수 나의 불찰이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이거 좀 스킬 좀 쓰고 죽지 앨리스 너무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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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다고? 실화야? 어 살았네? 어떻게 살았노? 어 이거 살았네? 이상하네? 오와! 미친 방뿔! 아씨 미친 공포영화받노 여기 리신 있는거 아니냐? 죽여버려! 앙! 먹어먹어먹어 편안하게 먹어 질까야디 어 말자 제압킬 많이 먹어가지고 잘 컸네? 제압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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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원 드네 미안 음 우린 13레벨 찍어야겠네 나 이거 100원 필요한데 150 150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아 앨리스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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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버지 아 왜 까부러 거기서 앨리스 야 잡은가 근데 또 용타이밍엔 나오는데 얘네 바로는 갈거 같은데 징크스 유령무기까지 나왔네 더 싸워야됨 싸워야됨 더 싸워야됨 이겼죠? 이겼죠? 아 이거는 갔다 일단 쓰레쉬 징크스 노플 징크스 일단 위치를 잘 잡아야되요 저는 징크스만 노리면 되거든요 이거 제가 한 바퀴 돌 때 동안만 우리 팀에 안 걸리면 되게 좋은데 이거 지금 싸우면 되게 좋아 지금 나 개쩔거든 위치 나 죽나? 말자 너무 쎄. 살았나? 살았네. 나이스! 이렇게 미드 라인만 이렇게 슬그머니 밀어주고. 여기 싸울라 하니까 안 싸울라 하죠. 죽을 자신이 없지만 어차피 천천히 하면 이겨요. 이거 들어가고 싶긴 한데. 결국에 천천히 이러고 이런 것만 있어도. 네 수은 있죠. 이렇게 빠져나와도 개이득이야. 어차피 애들 피만 다 까이기 때문에. 빠지잖아요 알아서. 이제 내가 세명을 뺐어 이런. 개 아프죠? 포킹제드. 포킹제드 오졌죠? 포킹제드. 포킹제드. 프라이더.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하.. 달다. 아.. 달다. 아.. 글량 1등. 아펠리우스랑 80.. 85차이 크.. 오잣다 캐리.. 요정도.. 뼈잔나!